제작진 셋 김정균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공기 참여 인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려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의 많은 고객들이 이쪽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종합시장이 합치면서 정말 뭔 일을 내겠다 싶었던 것들은 드디어 오늘처럼. 이 번개시장 종합 번개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손님들이 전부 중소기업형 공모사업인 골목시장형 육성,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36호, 36호 시장으로 브랜드를 통합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하는, 추진된 거라고 하고. 동시장이 새로이 활기를 늦추는 그런 시장으로 덜 바꾸면 하는 데 큰 기회를 하려고요.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횡내시고, 올해 건강하시고, 대박나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조항공항은 내륙축사로. 화이팅! 수도실! 후렴구 그리고 생강 이용해서 참을 강하다. 영주 마스로도 숭발. 왜냐하면 우리가 강황이라고 했죠? 강황. 꿀금. 꿀금을 생산하는데 롯데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로 이랬어요. 영주가 축복의 땅이다. 옛날에 영천사과 이랬지만 대부사과이고. 제가 직접 못 봐라 계약을 해서 전원을 바꿨어요. 저희가 서울에 예금호 광장전을 한 번 들어갈게요. 한천평 달라고 해서 서울에. 저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막 생년 간옥이나 이렇게 만드는 베이킹. 네. 좋네. 좋네. 전에 이제 어떤 이런 활동들을 어디서. 그래가지고 저게 어머니도 하시고 할머니도 하시고 제가 이제 하니까 이제 기술 같은 거는. 사랑.